자 불금 빠청자와 플레이어 매치 첫번째 상대는 우리 시청자분이신 테켄식스님 어차피 시청자분들이랑 밖에 안하지만 자 시청자와 풀매 채팅창 다시 키구요 네 테켄식스님 안녕하세요 3판 2선승제고 이기거나 지시면은 나가시면 됩니다 저를 3판 2선승으로 이기셔도 나가시면 되구요 지셔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첫판 네 잭 조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테켄식스님 같은 경우에는 카포에라를 하시는데 하 카포에라 카포에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뭐야 예상을 뒤덮는 아머킹머덕보소 예상을 뒤덮었다 머킹이요 코스튬 괜춘한데 백데시벌스 아 자이언트 못풀었죠 아니 낙법 왜 못쳐 왜 이렇게 오늘 피지컬이 어 형님 잡기 잡기 그렇지 예상했다 왔습니다 크레인의 시간 크레인 망했죠 스레지 오에이 안되요 하아 오케이 아 컴보 왜이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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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구요 투 원 투 어우 시청자분들 잘해 티글룸의 확정 감사합니다 모조 아 실수 태그했으면 졌다 어퍼 질러주고 하단 써주고 두번 써주고 잡기 나이스 이거 질케있죠 올려주시고 끝났죠 마무리 딸펀 딸펀 와 흘렸어 아 아 걸어오는게 저게 무슨 심리냐면 걸어와서 잡기랑 이제 커키기랑 이지거는거거든요 하지만 걸리지 않습니다 잡기를 잘 풀기 때문이죠 콤보 왜이래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아 아 뭐해 아 콤보 혐이다 오 왔어요 제대로 된거 아 가위바위보 으어어 아 형님 죽나 어우 잘 때리네 네 시청자 매칭중입니다 빠청자와의 플레이어 매치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크레인 오잉 패시브 보소 하단 나온다 잡기 나이스 올리고 올리고 크레인 빠청자도 피할 수 없는 크레인의 시간 왔어요 올리고 올리고 안돼 하하 올리고 올리고 오잉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왔죠 올리고 올리고 크레인 자 우선은 패킹식스님과 1대0 제가 두판 지거나 두판 이기면은 다음분 차례입니다 리얼 빠청자와 어 스트리머의 동시 패시브 콤보 따윈 없다 자 두번째 판은 어 완전 센 조합 라스레오 아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공개방입니다 공개방이니까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했던 분 제외 아 왔다 쓰읍 아 그들이 왔다 죄수 넘버 원투 어 핑크핑크레인저 원투 오예 먼저 때렸죠 오 레오 푸진이야 왜이렇게 높아 언제 찍은거야 지흥 태그하면 확정이죠 패턴 아이 또 걸렸구요 게임 끝난다 좋아요 라스레오는 콤보가 쉬워가지고 삑사리 날 일이 거의 없어 아이고 와 대박 여기서 심리가 얼겠지 먼저 때리자 역가드 에잉 레드스타 레드스타 아 형님 아 파올리아 오 오 오 라스 좋아 아 바꾸구요 100원 주었다 200원 다음은 200원 주었다 기상킥 그렇지 사대기 와 아 되게 구려 콤보네 뒷왼손 오른발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오크족 형님 들어오시다마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빠청자 형님들과 플레이어 매치 중이구요. 오케이 저하다는 막히면 이렇게 퍼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쓰시면 안이 되옵니다 아 망했다 아 오프족 형님 땡큐 좋아요 빼납퍼 지응 지응 그렇지 콤보 두대면 골로 간다 핫 안돼 죽진 않겠지 좋아요 와 길다 다리 어 그렇지 퍼올리고 심리 겁니다 아 납법 안쳤어요 아 좋아요 리셋 콤보죠 납법을 쳐야되는건데 커킥 노 오 배달았어요 원투 와 저거 뭐야 진짜 한방 한방 좋았어 자 2대0으로 테이켄식스님과의 플레이어 매치는 종료 다음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분 도와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훈님 계시네요 자 훈님과 3판 2선승 갑니다 자 이번 캐릭터는 이번 캐릭터는 이번 캐릭터는 오버워치 가겠습니다 아 방송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오버워치 갑니다 이게 철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버워치 코스튬 꾸미는 방법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안돼 근데 알리사랑 아스카 조합을 안해봤네 오 쩔어 공격력 보소 질러요 쿵쿵따 하단 세려주고 커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확정 아 아 에임 수준 아 안맞네 오예 벽으로 아하 어퍼로 먼저 띄우고요 아 콤보 극혐 허허 이게 아닌거 같은데 그럴싸하긴했어 근데 원 투 원 투 스리 으허 아 왜 안 죽어 툭 핫쩌 섹션 검색은 그냥 섹션 찾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후 짠발 쓰기 전에 때리기 외너퍼 1 펭신 돌고 하단 좋아요 사무더 하단 좋아요 사무더 하단 좋아요 이번에 커킥 사기치자 사기 어허 오야 되게 잘 어울린다 알리사랑 송하나 이거 봐 이거 할 때 뭔가 좀 진짜 송하나 같지 않습니까 물론 송하나가 날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안돼 헛둘 귀사람방 귀사람방 아 콤보 왜이래 에임 수준 오케이 좋아요 오버워치 칼 칼 칼 어어 칼은 예상 못했죠 질러 좋았어 저 오버워치 오늘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일 접을 예정입니다 깔끔하죠 송하나 머리폭탄 보여달라고 지금 봤어 좀 혐일 것 같아 브라이언 스티브 하겠습니다 아 브라 데빌진 나도 이 조합이 하고 싶었어 어 네 깔끔하다고 만원을 오쿠족 형님 감사합니다 땡큐 개멋댄 아 우리 오쿠족 형님이 오늘 2만원이나 또 제 시급을 올려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좋아 이미 오늘 방송 어 수원 2만원 받았으면은 성공했다 야 3시간 방송에서 2만원이면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아 달라로 줄 수도 있고 하나로도 줄 수 있어요 딸라로 주는 거는 이제 페이팔 어 그리고 한화는 이제 뭐더라 투입 딜케이주고요 아 잠깐만 와 콤보 쩔어 어어 봤습니까 여러분 도발제트 아 네 헬로파킹님 천원노원 감사합니다 땡큐 뭐야 왜 욕가도 됐어 아 헬로파킹님 땡큐 닉네임부터 어 재방송 시청자분이신데 감사합니다 도제 쓰고 졌어 네 도발제트 아 무릅님한테 많이 당한거 아니냐고 무릅님이 많이 쓴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아픈 기억을 팩트로 예 하셔야겠습니까 어 사이드킥 좋아요 도발제트 어 나 잘쓰지 않냐 사이드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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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도발제트 어 왜 이렇게 잘했어 깔끔한데 마킥 어잉 좋아요 아하 막았다 벽으로 네 오늘은 시청자 풀메 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살 문 초풍 아 왜 어 포가 나가 아 풍신류의 깊은 역사가 또 어잉 망했구요 아 아 안돼 헤헤 어 데미지 벗어 아 뒷머름맞으면 그냥 골로 가는거야 와 쩔어 아 당해버렸어 아 3판 2성승제라서 여기서 지면 위험한데요 그렇지 콤보되는 칸 나이스 좋아요 야 방금 좀 어 네임드 같았다 어 네임드들 같았어 뭔가 플레이가 저같은 초보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였는데 한번 빙의했네요 네임드들이 흐 흐 흐 아 와 퐈 퐈 퐈 퐈 퐈 퐈 으으 흐 흐 좋아요 하 제트 무릎 아니 쌌다 아니 난 네임도 아니야 아니 저걸로 저걸로 끊어버리네 기술을 와 콤보 잘 쓰신다 어 망함 잘하시는데 자 1대1 쐈다 쐈다 어 질수도 있겠다 잘하시는데 아 여러분 마우스 포인트 올라가 있으면 말해주지 희나타 헌종 모드 보고 멘붕와서 파킹님 구독해제 할 뻔했네요 아니 희나타 팬인거 알겠는데 구독해제라뇨 아 그래도 매번 챙겨봐주셔서 감사합니다 KYXL님 2만원 감사합니다 아 살맛나구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최근에 희나타 헌종 모드를 올린 적이 있는데 어 그거 때문에 구독자 좀 날라갔을 것 같긴 해 어 죄송합니다 그런거 안올리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감히 내가 또 여신님을 붕괴시켜버렸던 그런 순간이었구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장난인거 알지 어 핫 오 로킥 커킥 이거 브라이언이랑 라스인가요 아 콤보 까비 아 콤보 까비 아 콤보 까비 오 이번엔 지울 수 없다 와 와 야 잠깐만 야 이분 봉쾌 개그 막 뭐야 야 잠깐만 조합이 루저 킬러형 조합인데 세컨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구요 아 훈님 잘한다 오예 살았어 아 아 하 하 패시브 지렸다 오 패시브 지렸다 아 아 아 아니 빠청자 역시 나를 잘 알아 어 나를 이기는 법을 알고있어 어 막았지롱이 오잉 형님 풀었죠 아 오 싸 아 기왕권 오지네 어 왜 맞아 아 미 미험해 진심 그렇지 무리수 한번 던져봤구요 찍고 제발 그렇지 아 나이스 위험했다 위험했어 나이스 카운터 아 뭐냐 로우키까지 왜 나가냐 형님 거기서 뱀이라니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안걸렸구요 아하 노렸다 아 스크류 안되네 ㅎ ㅎ ㅎ ㅎ ㅎ 감사합니다. scv님과 별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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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님과 3판 2선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별이님께는 특별히 우리 오크족 형님께서 신청하신 스티브 스티브에 뭐 끼는 거나 아무거나 껴도 되는 거겠죠? 스티브에 카즈야를 하면 될려나? 스티브에 카즈야를 하면 되죠? 폴? 네 오크족 형님이 신청한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게 암어킹이야 킹이야 이게 킹이지? 아 뭐 저렇게 꾸며놨어요? 헷갈리게 최대한 간지나는 플레이를 해야겠군 아 간지나게 맞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 돈내고 신청하라 이게 아니고 나는 원래 캐릭 신청을 안받는 사람인데 후원을 내가 캠이 없으니까 리액션 할게 없잖아 그래서 캐릭 신청이라도 그때는 받는거죠 핫! 원 원 투 아 짧아 좋아요 픽터나단 네 유튜브에서 오신거 환영합니다 자주와주세요 어우 쉣 벽홈으로 원 투 포 쓰리 들어가는 조건은 1타 바운드 뭐 캐릭 신청을 얼마부터 받냐고요? 아니 뭐 그냥 천원만 써도 당연히 해드리죠 아니 이게 유료 아이템이 어느샌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냥 난 원래 캐릭 신청을 안받는거야 후원하면 내가 해줄게 없으니까 하는거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막 아이템 팔듯이 그런게 아니라구요 으악! 오! 막았다! 아 이런 젠장 아 이런 젠장 아 네 캐릭 신청 뭐 상관없습니다 핫둘 하단 스매시 어 잘하시는데 안되 스매쉬 그렇지 걸렸쇼 태그하면 죽는다 아까비 아킹님 샤오유 좀 해봐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거죠 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아 케바엑스님 만원 후원 샤오유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크족 형님이 굉장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스티브 플러스 샤오유로 다음판 할게요 카즈야 오졌다 오늘 되게 많이 터지네 감사합니다 형님들 나라 바꾸자 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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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간다 덴프시롤 역시 빠총자 파이버 바로 알죠 나락쓰고 아 까비 죽나요 죽을 수 없다 아 아니 야 별이님 가드 쩔어 그랜마의 가드가 아니야 우리 빠총자 형님들 계급 완전 위장계급이구만 오 오 오 와 앉았다 일어난거 봤어요? 미친 안 돼 왜 이렇게 잘해 긴장감 쩌네 나이스 나이스 원투 원투 아 형님 어 어허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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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웨이브 웨이브 여섯번 나락 좋아요 깔끔했다 오케이 스티브 샤오유 참가 가능하냐구요? 아 네 선착순입니다 그냥 자리 빌때 들어오시면 돼요 스티브 샤오유 스티브 샤오유가 콤보가 괜찮나? 음 스오오유 처음 해봐 그러니까 나 이 조합 아 이 조합 그분이 하시네 카니스님 어 카니스님이 했던걸로 기억해요 제가 예전에 데스한적이 있었던거 같거든요 그린에서 나이스 벽 돌리고 에잉 굴르고 기상어퍼 좋아요 벽으로 쿵쿵 딱 이스만 기상어퍼 기상어퍼 주전자 헙 공항 봉황 공항 가위차기 어 пожids 오오예노 자이언트 오예 좋아요 아 지금 두명방이라서 어 안나옵니다 끝나고 들어오셔야 돼요 카운터 나이스 니코니코니 오케이 태그 노리고 F***유 스매시 스매시 어 좋아요 긴급태그 두번 들케 해주고 하단걸구요 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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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소나면은 그렇지 커킥이 확정이죠 어 뭐해 주전자 어 기상킥 피하는데 원래 안 돼 안 바꾼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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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허허허허허허 바꿔야겠어 잘 버텼어 요정돈 충분해 수파 수파 슈오크 아 패시브 아 댐프시롤 아 형님 하아 아 끝났네요 일단 별이님과의 3판2 선승도 마무리 자 다음 분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판2선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찬드님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한번 더 스오유 한 다음에 다음 다른 캐릭터 하겠습니다 스오유 네 어머니 한심포차 가셨다고 저한테 사진으로 자랑하셨네요 음 나이스 일단 12시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구만 어 어니 민트맛 라스 암워킹 더티 써주고요 떨리거 아 스티브는 제가 6년 동안 한 캐릭터라서 요게 좀 어려운 캐릭터긴 한데 많이 하면은 멋있게 잘할 수 있죠 저는 멋있게 못합니다 멋있게는 할 수 있는데 잘하지는 않아요 폴 브레이커님 안녕하세요 호호 카운터 와 웬컷 판정 지렸다 야 민트초코 쩔어 색깔 이쁜데 어 예 어잉 요거 썼는데 뭐야 가위차기 형님 가위 가위 가위차기 형님 오예 쿵쿵쿵 따 하아 아 스매쉬 아 오졌다 웬컷 콤보 깔고요 하아 아 웬컷킴 하하하하 오오 오 콤보 쩔어 와 대박 와 대박 으아 사라쩔어 사라쩔어 에 포컬이 좋고요 오오 더파이팅 아 나락 더파이팅 후 에 안되대 안현대 주oc 에 수 아 예능 보수 웃겼다 잡히나 요시 해산물과 수요일로 갑니다 어 빠퀴벌레 오졌다 오징어와 낙지 그리고 수요일 세가지 기술만 있으면 빨강단을 갈 수 있다는 전설의 조합 콤보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상대는 빠청자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징어 어허 바로 알아 바로 알아 그냥 오징어 쓸까봐 코킹 내미는거 보소 역시 빠청자야 낙지 낙지 오징어 오징어 어파 어파 그렇지 벽으로 보내고 원 투 쓰리 태그 노리고 원 투 쓰리 좋아요 하단 기장기 하하 맨어퍼하고 긴급 태그 오잉 수요일 태그 안하면 수요일 하쟈 벽으로 가자 고고 빠블레이드에서 수요일 수요일 볼때는 웃겼지만 당하면 기분이 안좋다는 정리 어허 따 구도룡쌈 아 방송에서 봐왔지만 반응할 수 없다 아 뭐해 수요일 수요일 좋아요 아 역시 통할 수 밖에 없는 고급 심리 다리 자르기 좋구요 벽으로 보내고 빠블레이드 돌고 낙보 만치겠죠 빠블레이드 이타 아 형님 오 뭐야 하아 오 죽겠다 나이사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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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 오징어 안쓸거야 쿵쿵 쿵쿵 따 외너퍼에서 오징어 오징어 형님 거기서 내가 오징어 쓸걸 확신하고 있었어 역시 빠총자 그렇다면 낙지다 낙지 기다리다가 수요 좋아요 자 ZX님과의 3판 2선승 마무리 마음에 안들어 마음에 안들어 아 오케이 천린이라고 본인이 소개하신 분 자 저는 이제 뉴비 배척의 제왕이기 때문에 렛츠고 농담이구요 고고 어 비둘기 비둘기님 고고 아 저기 어 무릎님 아이디를 대면서 어그로꾼이야 어그로꾼 어그로꾼이니까 패스하면 됩니다 외국인 자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하면 또 이제 비둘기 조합으로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날개 달린 엔젤과 데빌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천린이라고 해놓고 막 와가지고 그 레인님급 웬어퍼 심리전 거는거 아니지 어 미겔 고른거 보니까 약간 심삼치 않은데 하하 하하 쿵땅 올리구요 여러분 천린이다 그러면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왜냐 철권은 오래 발붙이고 있을수록 인생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이 게임은 썩은 게임이란걸 알려줘야돼 아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형님 아 아 아 콕소게임 나락 나락 어 막아? 싸대기로 닌케? 와 어퍼심리 스쿠르 콤보 보소 형님 2타 숙였구요 순간 반응 좋아요 아 뭐야 아 캐릭터 까먹었어 으잉 오 심리 보소 미쳤다 원투 총풍 나락 써주구요 아아 개멋대 오우 아니 패시브가 아 패시브가 안돼 야 안돼 아니 천린이한테 희망주면 안된다고 아무리 시청자분이라지만 아니 천린이 지금 아 개멋대 아 미겔 알겠습니다 헬로파킹님 5천원 우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겔 오케이 아 잠깐만 야 아 아 어 2타 안되지 내가 여기서 한판 지잖아 그럼 이제 나 철권 시작한지 지금 어 한두달도 안됐는데 아빠킹 한판 이겼다고 아빠킹 별거 없다고 나 연습하면은 무릎님급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딱 이제 철권을 시작하면은 한명 인생 말아먹은 주인공이 제가 되기때문에 아 저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서 좋아요 아이 삑사리 어 그렇지 핫 올리고 한님하이 나 살 문 레이저 어 어 어 어 어 예 아 아 야 가버려 가버려 어 왜왜왜왜 안맞아 어 어 어 하하하 하하 안돼 야 이러면 안돼 아 망했다 오늘도 한명의 인생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 철지길로 이미 접어들었다 망했다 쌌다 쌌다 어 망했어 망했어 어 이제 저분은 이제 몇 년 후에 어 의자단 되가지고 빠킹님 저 그때 기억나시나요 에 아 망했다 한명을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아 오늘 빠청자 대결 저어 오늘 아홉시부터 방송 켰고 열두시까지 해요 네 열두시까지 합니다 몇승 몇패냐구요 아 지금 3판 2선승으로 한분한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0대1 오 스티브 뭔가 어디서 보고 배운 그런 느낌에 1,2,4,3 올리고 외너퍼1 하단 탔자 좋아요 이제는 실수 따위 없다 이곳이 지옥이다 음 사대기 참교육 참교육 좋구요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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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교육 타입 ven 이 나닜 이 어 가 한 하는거 걸렸어? 어 으아 탔자 오우 나이스 덮어 벽으로 가자 굴러 밟아 레이저 쏴 아 형님 그렇지 여기서 내가 희망을 줘서 안 돼 희망을 희망을 줘서 안 돼 자 사 헤드시 네 정북님 안녕하세요 자 준 신청 받아서 하는거 아니야 준수카 땡겨서 어 저 원래 캐릭 신청 안 받거든요 흠 네 오늘은 시청자와 풀매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자와 풀매를 하고 있으니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으신 형님들은 저와 같이 게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츤데레라니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어 준 안한지 오래되서 뚜둥 멈춤 화면 아닙니다 외너퍼원 귀살 좋아요 벽으로 찍고 하단 와 대박대 판다판다 판다판다 아 쿠마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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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음판 쿠마판다 해드릴게요 어 다음선승 오호 쿵땅 필살 패턴 박역기 오 까비 오 시계맹 쩔어 어 야 잠깐만 오른손 고장났나 오 오 키드 둘 쵸 정 cringe 나오 태그unku 초 하하 아 뭐야 하나 둘 셋 어잉 반격기 아 아 꿀잼 좋구요 갑자기 그냥 허리 젖히는거 보소 에 월드스타 빈줄 아이고 동우너님 안녕하세요 중단 어 상단 안쓰네 어 캔슬 어 심리의 달인 형님 그렇지 잡혔죠 원 투 쓰리 그렇지 지르고 끝날 때가 왔군요 야 그래도 한판 제가 따여버렸으니 어 어 잠깐만 나오면서 떠프라니 어 콤본 잘 쓰시네 여우 되게 많이 단다 오니? 오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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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재능이 보인다 이제 압양발 쓰면 꿀잼인데 아 아 이거 파에 못하나요 형님 돌아요 끝 역시 반격기 좋아 어 우리 천리니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천리니 형님과의 비둘기 형님과의 3판 2선 종료 자 다음분 들어오세요 아 맞은가 119 아 알다가도 맞을 일님 오케이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가도 맞을 일님이랑 좀 발음이 힘드네 알다가도 맞을 일 오케이 자 일단은 오크족 형님이 신청하신 쿠마판더 가겠습니다 요걸로 3판 2선 해볼게요 짱 잘하는거 아냐 아 일단 계급으로 판단하면 안돼요 진짜 왜냐면 일부러 안 높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보고 꿈나라 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옥족 형님 도루스 드라 있어보이는데 오오 세 보인다 세 보인다 원 발단 발단 귀신 귀신이다 더 퍼 좋아요 쿵땅 필살 배털 게임 금방 끝난다 자 기상오퍼 세려주고 헬로바키니 천원원 감사합니다 필살 발단 감사합니다 가자 필살 기상오퍼 써주고 왔죠 격으로 보내고 원투 스리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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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샷 오 오 오 더 퍼 좋아요 필살 패턴 사망 어 뭐야 실수했다 어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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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갑시다 필살 패턴 좋아요 아 왜 자꾸 이거 나가 방고풍 어 그래 철권에 이런 망겜에 발을 안 들이기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좋았어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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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예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철권이 이런 게임이에요 어 깊게 발을 들이면 안돼 사실상 나루토 발들인 이유가 빠킹님 뭐 망겜이라서 네 쿠마팬더가 이게 한방 패턴이 있고 또 이제 낙법을 안치면은 낙법 안 치는대로 필살 패턴 2가 있어요 구르는 거 필살 캔슬 구르기 기상킥으로 안 끊겨요 네 기상킥 쓰다가 맞습니다 필살기에 굉장히 사기 패턴이죠 이래서 옛날에 쿠마팬더가 쏘마 쏘또 라고 불렸어요 예 다단 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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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탈부리기 터치기 터치는 순간 터치는 순간 아이고 형님 기다리고 오 오 떠 왔어요 안 굴러면 필살 구르기 오우 대박 투 원 하단 자 이제 낙법 안치면 필살 구르기 오우 낙법 쳤어 헌팅하러 갑시다 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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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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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게 바로 사기 캐릭터 자연의 향기는 아니지 시청자랑 하는건데 자 일단은 알다가도 맞을 1님과 3판 2선승 종료 재밌었습니다 다음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플레이어 매치 김한리쿤님과 3판 2선승제 랜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여자가 왜 신기해요? 철거하는 여자 많아요 안녕하세요 빠순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4개 정도 음 홍콩이구나 어 리잭 어 주작 아니라고? 핫 핫 핫 툴즈 바이 그렇지 국민패턴 핫 핫 핫 핫 핫 툴즈 툴즈 형님 하 하 하 막순이 여형 아이 그런소리 하지마 인마 어 그런거 하지마 인마 어 어 무슨 소리입니까 오해하게 어 잡아버려 똥침 어 어 날아올리고 쿵쿵 따 원 투 쓰리 어퍼쉣 하 기상어퍼 에헤이 그런거 쓰면 안되죠 마무리는 앵그리버드 좋아요 아 얘보다 피잭이 진짜 앵그리버드 같다 땡큐 아 그러고보니깐 준이네 어 허예어 아 콤보 쩔었다 올리고 앙 개모 아 죄송합니다 하 쿵쿵 딱 뽀뽀뽀 오 쩔어 와 드래근 어 노 어허 올려 그렇지 와 콤보 쩔어 에 뭐해 앵그리버드 왜자꾸 뒤로 뛰어 어 왜자꾸 뒤로 뛰어 아 한입은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한입한테는 농락해도 돼 하자 하단 웨잉 아니 저거만 써 무슨 기술 아는게 없어 저거만 써 허허허허 아 그거만 써 그만 저거 개삭이네 오예 끝났죠 또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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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랜덤 랜덤 짹 아 크리스티 좋아요 플라스 아 이겼어요 조합이 매우 좋구만 아주 아름다운 조합이 나와버렸어 카지아레오 카레 카레대 해산물 좋아 붙어올만하다 디웬손 중단 디웬손 중단 2타 어퍼 디웬손 디웬손 좋아요 대시 디웬손 중단 2타 형님 던 어 괜찮아 괜찮아 디웬손 디웬손 어 미안 아 스크류 어 예 어징마 어징마 어징 잘한다 어씨 어징마 좋아요 기다리고 어징마 어징마 아 심리 쩌네 어어 아 콤보 왜이래 윈드밀 대사기 디웬손 중단 어징마 나락 디웬손 좋구요 디웬손 좋구요 디웬손 좋구요 사기구요 와 데미스한거 봐 오징어 오징어 낙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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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땅 어퍼샛 디웬손 깔아두고 괜찮아 하단 어퍼 디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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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세 지구 이십 아 아 아 아 오징어 다 오징어 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